많은데 촬영해주세요. 와,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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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이게요, 선생님. 그냥 앞에 있는 데서 쏘아서 즐기면 돼요? 네네. 이거 잘 안 보여요. 한 번만 다시 세트할게요. 아가씨. 아가씨. 다들 종표를 먹은 알고 있겠지? 아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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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본인만의 세상에 갇힌 거야. 그리고 도시는 좀비로 가득 차버렸지. 아, 언니 여기 뒤에 있구나. 아, 너 내 옆에 있구나. 언니야, 나 봐봐. 언니야, 나 봐봐. 이제 남은 곳은 복주 구호소 하나뿐이야. 우리는 도구까지 이 차를 타고 이동할 거야. 야, 야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제가 진짜 달려들고. 야, 신나게 놀았네. 우와, 저 부르는데? 진짜 열일했는데 그거. 나 이제 부러워. 저의 스트레스까지 풀어주신다? 복지가. 아주 최고입니다. 스테클 복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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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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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그녀들은 토끼 돌아다. 아, 그녀들은 토끼 돌아다. 토끼 두 마리는 잘 돌아왔네요. 이야. 아, 이래서 이거 하는구나. 너무 재미있다. 딴 것도 안 와, 딴 것도. 딴 것도 할래. 아, 진짜로?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? 저거밖에 안 했다고. 진짜로? 와. 너무 웃기네. 최수영 뭐 하는 거야, 진짜. 아, 아니야. 뭐 하는 거야.